안녕하세요 송태호입니다 이번에도 갑오징어 핫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성에서 갑오징어 선상 루어에서 확실하게 핫한 최비 그 최비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갑오징어 핫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고성큰바다호 선장님께서 요즘에 핫하다는 수평의 길을 여러개 색상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늘 낚시를 출주를 가서 손님들과 함께 테스트를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 고급 애기를 사용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천원에서 한 이천원 상당의 고급 애기랑 퀄리티가 똑같은 이제 저가 수평애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역시 이 수평애기도 가격대별로 액션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들 보시면은 아 저 루어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무게랑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색상이 거의 뭐 한 열매까지 20가지씩 됩니다 그렇죠 생긴 모양 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수평애기들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평으로 안 떠있는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평애기 요 근래 계속 현장 퓨즈 테스트와 요 근래 이제 계속 선박에서 많은 이제 조사님들이 사용을 했는데 핫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저가 애기입니다 자 오늘 선박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 대박난 이거 이거는 우리 저 일산 아 맛있다 자 그 제품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낸 애기입니다 자 사이즈는 7cm고요 딱 타기 좋아요 크기가 7cm고 액션도 잘 나오고 바늘도 좀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자 오늘 요 애기를 선장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애기로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많은 마리수를 기록을 했고요 같이 사용한 수박 색깔 애기 수박 애기라고 우리 하죠 요 제품 갖고도 오늘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친구가 좀 재미를 많이 봤은 요런 계통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매끈한 바디입니다 매끈합니다 매끈한 하드 타입이고요 매끈한 애기죠 색상은 요게 고추장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핑크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요 근래 계속 핫했어요 요 근래 계속 핫했고 어 많은 조사님들이 고성에 이제 낚시하시는 많은 조사님들이 이 채비로 인해서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잡고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 근래도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하거든요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멀리 어 전국적으로 막 택배가 계속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비싼 애기에 비해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죠 하나 터뜨려 먹어도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원래 우리 보통 비싼 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잖아요 고런 애기 같은 경우는 하나 끊어 먹으면 눈물 납니다 근데 요거는 고런 애기보다는 훨씬 싸죠 2,000원입니다 2,000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요런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터뜨려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마리수가 어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대신에 사이즈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한마리 한마리 낚이는 사이즈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떨어뜨렸어요 거의 다 올라와서 많이 떨어뜨리고 참질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요게 여기 주소 나가시죠 여기 주소 나가는게 고성의 큰 바다호라고 고성에 있는 낚싯배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장르는 전장르는 다 합니다 루어 전장르, 갑오징어, 문어, 그 다음에 이제 문이오징어 등 볼락루어 까지 전장르 다 하는 낚싯배고요 고성 제로피싱 하고도 이제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쪽에 낚싯배 이렇게 주소 나가죠 이쪽 낚싯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5시 반에 출항해서 오후 1시 정도에서 이제 유동적으로 철수를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장르의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가족단위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야유회 뭐 이런 문의 같은 것들도 한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선장님의 푸근한 인상과 그리고 선장님의 이제 친절하고 좀 쏙쏙 들어오는 낚시 기법 설명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낚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날씨가 이제 점점 아침에는 좀 쌀랑하거든요 쌀랑하고 오후 되면은 이제 날씨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조금 풀리면서 오후 되면 조금 이제 활성도도 오르고 아무래도 우리 기존에 입구 같은 외투를 벗을 수 있을 정도로 오후에는 이제 좀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데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물가에 가셨을 때 안전에 유의하셔서 항상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가부징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1월 중순 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근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수온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좀 멀리까지 준뇌만큼 배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일단은 사이즈들은 더 좋아집니다 사이즈는 더 좋아지고 마리수는 뭐 그때그때 이제 패턴을 빨리 잡으시면은 이제 많은 마리수로 이어질 것이고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 굵은 애들이 보통 많이 낚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단차를 좀 줄이고 바닥을 좀 쭉쭉 끊는 경우에는 이제 문어도 좀 마리수로 올라타는 바로 그런 시즌이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만에서는 지금 한창 농어 외수질낚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수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농어에서 점농어로 이제 점점 농어들이 이제 개체수가 이제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 근래 계속 조항들이 이어지면서 농어의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출족하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 많은 마리수의 농어를 손맛을 보기 때문에 농어 낚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기들 보이시죠? 요렇게 애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지금 여기 화면에는 5가지 밖에 없지만 이 천바디 원단 애기들 같은 경우는 컬러가 거의 20가지 이상 됩니다 20가지 이상 되고요 지금 원래 이제 금액은 2,000원에서 3,000원 내외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한 2,000원 정도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500원 1,500원 짜리입니다 1,500원 세일에서 지금 1,500원에 판매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플라스틱 바디에 이런 좀 퀄리티가 좋은 이런 애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마리당 2,000원씩 정도 하고요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수박 애기 그리고 이거 이제 하얀 색깔 고추장 보통 이런 게 요즘에 좀 잘 무는 추세입니다 근데 개체수만 많으면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잘 뭡니다 근데 개체수가 좀 적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활성도가 좀 낮을 때는 보통 이제 요런 타입의 수평 애기들이 요즘에 일반 왕눈이에 비해서 많은 마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실필드 스탭들과 이제 지인분들에 의해서 생생한 정보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이제 낚시 패턴과 이제 그 대상어종 그리고 이제 좀 꿀팁이 있다면은 그런 점을 갖고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생생한 정보로 여러분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뻑뻑으로 찬다고? 입질이 아니 오다가 들어보이송 애기 비싼 거 아니죠? 예 국산 거 예 일제 거 쓰면 안됩니다 아잉 또 봐드라고 애기 오 같이 한 번 보이소 애기 애기 오 애기 오 야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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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잉 야